1.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. 2. 누군가를 만날 때 대한민국에 대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다. 3. 내가 국가유산으로 여행가는 이유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도심 속 쉼과 위로가 있는 곳 자연과 하나되는 공간 3. 앞만 보고 달리던 내가 3.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4. 지금 이 순간까지 쌓여온 이야기를 들으며 4. 즐거워하고 5. 우리의 쉴 곳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깨달으며 5. 그렇게 시간 여행자가 된다 5. 잠시 멈춰서